자 이제 코 눌리기를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. 겉뜨기 상태에서 코를 눌릴 때 자 오른코 눌리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오른코 눌리기는 자 이쪽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늘리는 코라 걸려있는 코에 바로 아래 겉뜨기의 오른쪽에 있는 코를 걷어 올려서 떠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한 코 또 원래 걸려있는 코 한 코 떠서 이렇게 두 코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지금 코가 늘어났어요.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자 이 상태에서 걸려있는 코에 오른쪽 아래 코에 오른쪽 실을 걸어서 올려서 겉뜨기로 떠주시는 것을 오른코 눌리기라고 합니다.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걸려있는 실에 오른쪽에 있는 실을 걷어 올려서 바늘에 걸어 주시고요. 같이 뜨면 한 코에서 이렇게 두 코가 나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른코 눌리기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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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